3! 디아블로3 이어서 가야죠 갑니다 저번 시간에 무기 하나 바꾸는데 에.. 피를 토하다가 끝났었는데 28,000이네요 제법 많이 올라간 느낌이에요 근데 룩이 좀 심각하게 끔찍하네요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빛탑으로 통하는 간무로 들어가기 여기 또 오랜만이거든요 입술기 입술기 자 갑니다 도와 아아아아아아 아 또 스킵 됐냐? 아 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아 왜 이러냐 진짜 아 아 아 좀 걸리니까 여담이 나쁘죠 어제 병원 갔다 왔습니다 상태가 좀 안좋아서 약을 바꿨습니다 약을 이제 더 추가를 했어요 됐어요 된거야 변경? 시작 아 아 아 목소리가 맛이 갔네 오늘이 이제 안녕하세요 처음 약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가야되네 상태가 좀 안좋을 수가 있습니다 상태가 좀 안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통은 끝났습니다 아 뭐야 나 이거 아 미치겠네 이거 진짜 이씨 왜 스킵된거야 아 쭉쭉 갑시다 아 아 뭐냐 왜 친구인줄 알았다 왜 같이 걷냐 내 옆에서 뭐지? 내 친구인줄 알았네 뭐지? 내가 여기서부터 가야되잖아 아 왜 지멍대로 스킵되는거냐 진짜 나쁘게 잠깐만 일로 가는게 맞는건가? 아니겠지? 아니겠지 저 오랜만에 켜서 지금 다 까먹었거든요 빠르게 가겠습니다 서브캐에요? 서브캐 깨야죠 그럼 레벤빙링도 할겸 아 55네 되게 게임이 웃긴다 근데 이거 메인만 보면은 진짜 만렙 찍을 때쯤 끝나는거네 게임이 한큐네 한큐 어 속쓰려 여기 속이 쓰리냐 마지막 발판에 돌착 발조심 아 이거 설마 어떻게 된거냐 야 잠깐만 아 내가 밟은 면은 멀쩡해지는구나 아 아이씨 그만 알짱대 어디서 다 한말 어디로 가는거야 이거 아 절로 가는건가보다 아 그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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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 두개나왔어 이렇게 이렇게 잘주는구나 이게 서브캐였구만요 경험치도 많이 주네요 가자 으흐흐흠 이걸로 바꾸면 되겠네 개편해 아 바지 나왔네 나 바지 좋은거 끼고 있는데 꽤 맘에 드는거 끼고 있는데 아 두개야 또 이번에 두개 뚫린거야? 아 바꿔야되잖아 아 배기 피해인데 배기 솔직히 안쓰지 어 뭐야 아아 이동한 동안 자원생성 공격력 25% 증가 서있는 동안 공격력 공격력과 자원생성력 25% 감소 무슨 개같은 경우냐 찰흫 안써 그냥 짜증나본가 써있는게 아 뭐야 아 아 아아 강령술사 전용 뭔데 부두술사였나 아 극혐이네 됐어요 일단은 지금 끼고있는 장비 맘에 드니까 이대로 가겠습니다 나름 내 취향에 맞는 장비 끼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고 살겠습니다 원래 자기 자신한테 만족을 하고 살아야지 사는게 편한 법이기 때문에 아우 독한 게임 본명의 신단 한방이네 천사 해방 침 천사 해방 소멸들 이안시 얀씨 한 번 껴볼까 괜찮을 것 같기도 25%면은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껴보자 그럼 입도 좀 보고 그것도 더럽게 기네 진짜 사실상 30% 25%니까 55% 감소돼 이게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이것도 써보냐? 공격 속도 그래요 두 대 때리면 저 형이 안되나보네 한 대 때리고 무조건 움직여야 되나봐요 뭐하냐 야 야 뭐야 판정 왜이래 너 끌려갔어?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오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거 엄청 센 것 같다? 뭐지? 뭔가 이것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잠깐만 이것조차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거지? 방감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센데 잠깐만 아니 기본적으로 다는게 10밖에 안다니까 방감만 할 필요가 없어 아 이러면 진노 정의를 빼자 어 저건 갖고 가고 저건 이제 바꾸기엔 좀 정신없고 저건 이제 바꾸기엔 좀 정신없고 흫 아 아 아 어 딱히 땡기는게 하나도 없다 아 이걸로 가죠 흫 나 아 왜 땡기는게 하나도 없지 와 무기거리 페리온의 지팡기면 두개 나왔습니다 아 아 나 저거 보석 좀 박아야겠는데 아 나 보석 뺄 수 없나? 빼보자 한번 아깝네 아 이거 박아놓으면 바로바로 다른거 나와버리니까 어딨어 집에 가는거 마을로 돌아가야겠어 마을로 돌아가야겠어 어 400짜리 있네 이제 한솔에 좋습니다 빨리 빼줘 전에 내가 빼는걸 봤거든요 빨리 가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가 되는지가 중요한데 어느거였지 이거 아니잖아 보석이니까 이거겠구나 여깄네 어디보자 보석 제거 어 뭐야 공짜야? 아 공짜였어? 어 아 생성상승이구나 반감이 아니라 그럼 그냥 이거 율법 쓰는게 낫겠다 진동은 빼고 내겠네 아 왜 허리띠는 이건가요 아 돌아버리겄네 진짜 아이씨 이거 지능이야 아 지능 빼고는 별로 쓸만한것도 없어 원서조항이 더 낫겠어 오히려 아이템 판매하고 분매하고 분해하고 음 소리좀 합시다 알어 어디 어디 너 레벨이 지금 몇이라고 55라 그랬나 아이 갑발은 안돼 갑발은 무조건 더 저게 더 좋을것 같고 다리도 안대고 다리도 안대고 아이템 많이 나왔냐 손목은 50자리 끼고 있네 야 손목이 됐어 됐어 손목 됐고 패스 어깨 패스 만들 필요가 없어 뭐좀 만들어서 해볼라 그러면은 아이 장가도 패스 아 장가도 패스 투구 투구도 패스 아 뭐야 할거 없어 허니스드 패스 야 뭐야 할거 없잖아 너는 너도 괜찮게 나왔다 심지어 야 너 너무 심했다 야 한선무기 참 아 이거 끼고 있어 이런거 끼고 있다고 진작에 이게 나왔어야지 아이 거미나 한번 만들어볼까 혹시 모르죠 더 좋은거 나올지도 52 너 왜 52야 양손독음 어딨어 저번에 만들거 같기 때문에 아마 레벨업이 안됐으니까 같은 거미겠죠 한번 가자 나 이거 잠깐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 62 차이가 나네? 야 활력있는거 좋다 아 힘이 더 좋아 아 역시 앞뒤로 가야지 어 데미지가 어떻게 62 차이가 나지? 이럴 수가 있는건가? 나 지금 22000이고 왜 22000이 28000이었잖아 너 왜 22000이지? 잠깐만 28000이었잖아 이거 뭐하자는 플레이야? 활력이 여기 내가 끼는게 좋을 것 같아 일단은 바꿔주자 데미지 많이 올라갔냐? 데미지 니가 올라가 봤자 뭐 올라가 봤자 얼마가 올라가겠지? 6000이네 야 나 왜 데미지가 준거 같지? 기묘하다 아 데미지가 왜 줄었을까? 너 뭐 박혀있는거야 무의공력 9 쓸데없는 쓰레기 박혀있네 그냥 갈아버려 쓰레기 처리법 쓰레기 처리법 알지 이동하자 너 데미지 기대좀 하겠어 아 지능 줘야지 데미지 올라올 것 같은데 얘는 딱 봐도 아 저거 바꾸긴 너무 싫다 야 385 나왔는데 야 나 무기 앞뒤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써있는거랑 별개로 내가 지금 30 차이 나는데 들어가는거 60이야 잘 뜬거였어 무공이 데미지가 어 데미지 왜 이렇게 늘었냐 갑자기 또 뭐냐 뭔짓이냐 이거 뭐지? 아아아아 이동할때 때리면 25% 추고 가만히 있으면 25% 감소였지? 아 맞아 아아 아아 이거 뭐 이따위야 아 진짜 이씨 짜증나네 헷갈리게 왜 저딴걸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여깄네 여깄네 아아아아 슬아아아아아 아니 이상한 lin 아은 괜찮은 이러고 어이고 비전 학살자 내꺼 아니겠죠 딱 봐도 비전 학살자 내꺼 아니겠죠 딱 봐도 그렇구요 어 잠깐만 잠깐만! 가능? 너 가능? 데미지가 나랑 거의 차이가 안 나 이제 그 정도 아니고 잠깐만 차이가 안 나는 거 맞냐? 와 1만 뜬다고? 2가 깨? 와 너 데미지로 바꿔줘야겠다 어디까지 갈 수 있나 궁금하다 그만 싸워 이씨 방하게 만듭니다 좋아 데미지로 한번 가보자고 너가 세질 줄 몰랐어 많이 세지는구나 야 반지도 바꿔줘야겠다 야 이것도 다 와 의외야 의외야 오 양손도검 전설 나왔잖아 이게 어떻게 데미지 이거 봐 이게 양손도검이랑 디자인으로? 잠깐만 믿고 있겠어 야 역시 힘 417에 피해 5%에 신성 282에 활력 430? 근적 공격을 하며 근체적으로 간퇴한 도끼를 던져 690에 뭔.. 뭐지? 졸라 좋아 보이잖아 아 뭐야 나 기껏 만들었던게 두개다 바로 관짝 갔잖아 아 뭐지요? 아 이거 그리고 뭔가 검 디자인이 내 맘에 안드는데 저 쇼텔 아니야 아 이렇게 되는구나 어 야 근데 너무 사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냥 던지네? 야 이거 너무 사기 아니야 그러면? 690.. 700인데 야 이거 너무 좀 시암만거 아닙니까 이러면은? 휩쓸기가 야 휩쓸기가 600인데 이러면 그냥 평타가 더 세잖아 700을 던지면 어떡해 어 이거 오바인데 좀? 아무 생각해도? 아니 휩쓸기가 야 뭐지? 아 그럼 이거 이동도 필요가 없겠다 데미지 반감되는거 아 잠깐만 복잡해지네 또 이러면 평타 치는게 낫지 아싸리 그냥 룬이 없어야지 15%인가? 천하무적이 되면 몇이지? 아 15% 증가에 플러스가 붙는거네? 아 15%는 기본으로 붙는구나 아 극대화라도 하자 그러면 어차피 20%여도 국세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죠 어 이러면 뭐 어떻게든 되겠지 아 아 너무 당황스럽네 갑자기 데미지가 확 늘었잖아 아 아 던지는건 좀 외반거 같은데 아무 생각해도 아 디자인적으로도 좀 별론데 나는 아 야 18만 들어가 버리잖아 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해버려요 못하는 말이 없어요 아직 이건 왜 근접 근접한정이 아닌거야 아 이것도 근접한정이구나 압수르기도 아 안 나간줄 알았는데 그건 맞아서 내가 안 보였었나보다 어어 어썸 어썸 데미지 데미지 두배 극혐 맹공도끼 야 법사가 딜 나오니까 약간 편한데 나 법사 딜 나올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잘 나오네요 역시 몰랐었어 뉴비였어 내가 역시 하긴 처음인데 뉴비지 언제 기어 나오니 이거 내가 얘네가 스킵 한 번 했다고 이거 다잡아야되는데 끔찍한 경우를 내가 맛봐야되는거야 봐봐도 저 스킬이 있다 스킬을 여기 붙여놓은거구나 얘네가 그냥 만들어놨을 리가 없지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놨겠지 못할렴 야 70만 뭐야 도끼 데미지가 더 쎈데 토르 들어가는거는 진노가 더 필요해 아 진노 부족한 난리 오긴 하는군요 진노를 굳이 안 써도 평타 써도 세기 때문에 이제 그게 차이 안나는 것 같다 이제는 어 도착했다 도착함 어 근데 팅딘 덕분에 강해졌습니다 전설 두개 얻었어요 세개 얻었는데 하나는 못썼으니까 여기서부터 보죠 저것도 천벌의 거미인가봐 성전사 이거 스킬 만들기 귀찮아서 임페디우스 거 집어넣은거 아니야? 아 콧물 감기 심하네 아 콧물 감기 심하네 어 약이 두 배로 커졌어 그대의 힘이 알약 삼키라고 만든 놈이 최대한 두 개를 주던가 존나 거대한 거 어떻게 삼키라고 이거 이리와봐 이제 봐야된다 손 완전히 떼자 뭔가 내가 잘못 산 걸 수도 있어 난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 클릭하고 멀리서 클릭하고 바로 손 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손 떼 디디아블로가 은빛 앞 꼭대기의 수정 회랑을 타락시키려 한다 놈이 성공한다면 드높은 천상은 영영 무너지리라 나는 티디엘과 함께 공포의 군주를 직접 상대하러 간다 티디엘과 함께? 티디엘이 내 동력보다 세니? 여기는 타락이 더 심하네요 티디엘 난 믿을 수가 없는걸? 아 잠깐만 티디엘 때리는 것 좀 보자 내가 왜 이렇게 때리냐 내가 왜 이렇게 오늘 안 되지? 뭐해 어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 어디서 말이야 야 때려봐 니가 너 데미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예 아 이거 그냥 고정으로 이천이냐? 개찐따 렌비탑 1층 갑니다 렌비탑에 철구름다리가 있고 거기까지 가야되나봐 난 오직 베리알 주인님을 위해 살았다 어 어 그러고보니까 죽서서 개줬네 세보니까 나도 나도 별로 생각 안하고 있었는데 죽서서 개준게 맞네 어떤 의미에선 진정한 디아블로 신봉자야 가장 활약만이야 고네의 화식 고네의 화식 곰 디자인 너무 내 취향 아니다 너무 아닌거 사라지도록 흐흐흐흐 형상변환이요 맞다 그게 있었지 우리 길이 다 때려 부숴났냐 네네 그럼 한번 하러 가죠 나도 한번쯤 해보고 싶다고 생각은 했기 때문에 너무 좀 어 조금 그렇네요 아 물론 도끼 나가는 것도 약간 디자인적으로 좀 그렇긴 한데 아무거나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형상변환 이거군요 아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어 이런 것도 있었어? 아 근데 너무 투박하다 심플이지 베스트에 영향을 받아 아 이게 뭐니 너무 어울려 근데 투부랑 아 이거 너무 어울리잖아 아 근데 나 도검은 싫어 너무 그 시기 이게 좀 예쁘네 이게 반제제왕 오크검 같다 형상변은 25,000원이나 내고 합니다 호구 호구야 된거야? 아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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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안 변하는군요 어 그렇군요 혹시 현상변환 한개 아이템 부여도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 되는군요 지금 너무 잘 나와서 따로 뺄게 없는데 공속 모든 자원 소모량 실명률도 나름 괜찮은 것 같다 아 너무 잘 나왔어 얘는 얘는 완전 맘에 들어 아 투구 현상변환 좀 하자 아 투구 너무 역겹다 참 투구가 제일 역겨워 역겹쓰 와 이렇게 많아? 넘나 예쁜거 미친 와 이거 500원이면 해줘? 당근 빠때루지 룩달 좀 치자 이거 오오 500원이면 해줘 개맘에 들어 어깨 어깨는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어깨는 색깔 바꿔주는게 낫겠다 염료 어깨 야아 5,000원이나 먹니? 개새끼 아 왜 이렇게 세일 좀 해주세요 왜 나밖에 안산다고 이거 나한테 바가지 다 치우네 이 개새끼 이거 모두 첨 먹어가지고 아 나 자꾸 욕하게 되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욕을 자꾸 하게 되네? 와아 500원짜리라니 아 이거 좀 혐인듯 이거 겠지? 골편 대퇴? 골편이 맞겠지? 골편으로 갑니다 이거 겠지? 골편 대퇴? 골편이 맞겠지? 골편으로 갑니다 이거는 돼있네 색깔만 바꿔주면 되겠다 아아 너무 비싸 양아치야 아 왜 이렇게 색깔 저러냐고 저거는 뭔 차이니? 이거는 됐다 에이 치사한 놈들 어어 확 멋있어졌어 맘에 들어 검 평상 변환할까? 아 저렇게 할 줄 알았으면 검도 이런 거 할걸 아 근데 이 검도 충분히 멋있다 어 아 이거 예쁜데 가자아 심플 이즈 베스트 야 이거 디자인 아 이게 비싼 거구나 어 야 이거 엄청 비싸네 5만원이네 도둑놈새끼들 참 좀 심했네 5만원은 야아 깐지나 방패 들어도 예쁘겠어 아 근데 그 이거 너무 야 이거 너무 그 좀 아 좀 심했네 이 새끼들 이거 심지어 겨울 장비 색깔이 원래 맞는 색깔이었구나 백색으로 가자 그렇지 아름다워 맘에 들어 이거다 깔맞춤 아 너무 하얘서 좀 역겹네요 가자 훨씬 재밌어질 거 같애 준비됐스 불빛이 안 나는 건 좀 역겹군요 공격력은 안 떨어졌다 이 말이지 와 56레벨 됐다 아이템 다 바꾸니까 잠깐만 어 지능? 능지? 어 잠깐만 능지가 더 좋지 않을까 어 잘 써 활력도 있고 실명확률도 있고 공포항공 아 거기서 거기지 뭐 검 써 그냥 아 무력화도 지킬 수 있대 나는 난 강철피부 할래 딱히 찍을게 없네요 잘됐어 아아아아 망치군주 위쪽입니다 뽁대기까지 올라가야 반지 좀 맞춰줘야겠다 동료 동료 은근히 셀 거 같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동료가 좋을 거 같네요 내가 너무 멍청했어 동료를 너무 야빴어 너무 너무 데미지가 낮으니까 올려봤자 별로 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 변신할 필요도 없잖아 이제는 보스가 나오지 않으면 무리겠는데 이놈이 천상은 대체 얼마나 넓은데 아니 대체 얼마나 공격당했길래 다 작살이 나있냐 약간 체크 포인트 마냥 자신의 자존심을 유지하는 데는 없는 거야? 자 여기 다 털려 있어야 돼? 얘네들은 인간적으로 풀어주면은 마지막 가기 전에 고맙다 이런 것도 없는 거야? 천상이라서 바로 죽으면 소멀하나봐 아 플러그 세우지마 더 느껴진대 티기를 따라서 그냥 찍는 것 봐라 그런 거 못 느끼던 놈이 디리 너희의 부관이다 너희의 부관이다 말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부관이면? 우리 둘 다 영광에서 추락한 존재가 돼 디리에 와사스의 무반을 맞이하려라 잠깐만 너 잠깐만요 어 너 그거 아니냐? 그 스킬 포인트 주는 애 스킬 포인트였나 능력치였나 이렇게 뽀에서 어 얘를 재활용했단 말이야? 너무 양심 없는 듯 너무너무 딜 강력하신 듯 잠깐만 야 야 너무 강력하신 듯 갑자기 죽었는데 쟤 오호 도면 뭔가 이상한 거 나왔어 도면이 보임 방어도 상승이 붙어있구나 야 방어력 엄청 높다 갑바보다 더 높아 소머리 지팡이를 만들 수 있다 아 전설도 만들 수가 있구나 나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2주에 설명 보려고 했는데 꺼졌습니다 아 뭐야 귀찮아 아이씨 건박에 어울리는 건이야 하얘에서 보기 좋다 어두워서 안 보이는 게임인데 이제 멀지 않습니다 앙기리스 우리가 대악마나 똑같은 자들 우리는 그들의 노름판 위에 놓인 말에 지라지 않지 그런데 자네는 그 중에서 가장 나쁜 자를 돕는 겐가 자 검 좀 작건데 조금 컸으면 좋겠는데 너무 상도덕 없는 데미지다 진짜 이거 못 바꾸겠는데 아이템? 무기? 아유 그러면 700을 추가하는 게 어딨어 양심이 있어야지 아 너무 사기잖아 700은 왕말로 이거 휩쓸기 데미지 200% 상승시켜줘도 이것보다는 약할 거 아니야 아 200% 정도 상승시켜줘야 아 다가가 많네 11%인데 다른 거네 너무한 걸 뭔가 해방시켜준 거 같은데 아 여기도 묶여있냐? 야 온천지 기둥이랑 기둥엔 다 묶여있구나 기둥이 아니었지 한.. 한 군데도 뭐해 얘는 죽어 죽어 그저 파기 죽냐 뭐야 이제 고통 당신의 용기에 감동했어 진노가 부족해 이렇게 빨리 갑시다 내가 아는 내가 생각하는 성실장은 약간 다른가 보다 얘네는 천사에 왔는데 약간 뭐 약간 그런 게 없어 서로 간에 자매님 그런 게 없어 아 이거 이동하는 거 거슬리는게 좀 솔직히 광패다 아 광채구나 진흥이라고 진흥이라고 어디 보자 꼭대기로 올라가야된다 꼭대기로 올라가야된다 이게 내가 몰라서 그렇지 설정상 뭔가 주면 되겠지? 원래 약간 이게 설정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는 거겠지? 왜 이렇게 기어 올라가게 하나 싶긴 한데 설정상 있는 거겠지 그래서 만약 안 넣어놓으면은 이제 설정 충돌이 아 이거 왜 원래 그게 있어야 되는 그게 없냐 딴지 돌을까봐 이렇게 한 거겠죠? 그런 거면 좋겠네요 어 너무 용사의 모험 불탄 방역 피해 180 이걸로 가자 아 어깨 색깔 뭔데? 5천원짜리 색깔 아이 그냥 가자 아 여태 험브로 낄 수가 없네 이거 어 인간 여고 3권 DC 해줘야지 몇 명 붙어있던 거야 몇 명이 기어 나온 거야 한 번에 레이저 아 오 다음 손님 오우 예 오우 예 이거 평타만 쳐도 세겠는데? 칠백 포로라서 어 이거 이 양성검이면은 지능캐로도 때릴 수 있겠다 근접 일반 풍속으로 근접 싸우면 되겠는데 물론 던진 시점에서 그게 아니긴 한데 뭐야 손 떼 사실 그럴 것 같습니다 음 임페리우스 미친 짓은 그만두어라 우리의 적은 디아블로 그건 네팔렘이 아니다 흐흐흐 아아아 아 되게 호전적이네 내가 직접 무지 안 돼 디아블로가 회랑이 일어났다 뭐야 디아블로가 수정회랑의 빛을 꺼뜨리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형태를 이뤄갑니다 그 빛이 영원히 꺼져버린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디아블로를 처치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당신이 필멸의 존재가 된다 다행입니다 친구들 디아블로의 타락이 길을 막섭니다 물러서십시오 엘드루인이 야 임페리우스 저렇게 쉽게 제압 당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노가리 깎고 있던 거야 센터 가면서? 병신하냐? 야 근데 성전사 임페리우스한테 사실이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건 좀 개그코드인가 봐 나도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맞지? 맞지 솔직히 걔 한팍에 털린 놈이 말이야 입냄새 맞고 털린 놈이 이 마지막 시련 그대만의 것이 혼자 보내겠나봐 당신은 훌륭한 지휘관이었습니다 당신의 친구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영광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을 위한 순간입니다 인간이 승리할 때입니다 자 가자 수정의 화랑으로 디아블로 찾아라 아 아 어 너 그거 잠깐만 너 그거 잠깐만 잠깐만 이거 그거 아니냐? 그거 그거 그 뼈 감옥인가? 포탈 막아버리는 거 근데 너 시방 안 가겠다는 거야? 아 임페리오스가 원래 약한 애가 아닌데 디아블로랑 싸워 다쳐서 회복이 안 된 거라고요? 근데 걔는 디자인적으로도 세보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디아블로한테 그렇게 쉽게 털렸다는 거죠 덩치 덩치 더럽게 크네 아 군단이라니 이렇게 싸우면 되나? 야 솔직히 말해서 너 숨살 당할 것 같은데 나한테? 아 감이다 보는데 야 그냥 한 명 아 숨살 당할 것 같은데 이 새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나한테? 아 꼈어 아 이거 안 부서지는구나 아예 그렇구나 몰랐지 아 기절함 됐다 공포의 영역에서 네 놈이 어찌 살아갈지 지켜봐 주마 어 뭐야 뭐야? 아 이거 잠깐만 알 것 같은데 이거 이거 드래곤볼 제노봇에서 나온 거잖아 야 야 개웃기네 이거 살아남은 자가 없긴 본인도 포함인가 아 나 복제인가 봐 이거 제노버스랑 똑같네 진짜 복제 나왔는데 제노버스에서도 개웃기네 이거 뭐 무기라도 나랑 똑같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귀찮게 쯤 폭발한 거 아님 아 너무하네 이건 확정받는 건가 본데 내 발밑에서 나와버렸어 아니면은 랜덤인데 설마 내 발밑에서 나온 거냐 이건 좀 너무한데 아 뭐야 그거 걸렸어 야 너 너무 쉽게 가는 거 아니냐 아 뭐 그림 잘하니까 뭐 이해하겠어 안돼 이 끔찍한 빛을 잡아내야 한다 내 발레미야 니가 알았고 사랑했던 모든 이들 함께 죽음의 인마자 야 벨리알보다 약한 거 같다 일곱왕마 섞인 거 맞니? 야 일곱왕마라 그래서 살짝 기대했는데 나 어떻게 뭐가 있겠지? 야 잠깐만 야 진짜 이럴 거야? 내가 너무 빠른 폭으로 해져서 그런가 데미지가? 지금 벨리알리였으면 흰살이었겠지 어디여 아직 살아... 애가 알두인이잖아 사라지는 거 개악마 아 뭐임 아이템이었어 어 나온다 여정을 끝내기 아 뭐 전설 같은 거 하나도 안주니? 개같은 게임만? 나 처음으로 잡은 거라서 많이 주는 거 같긴 한데 아 잠깐만 아 이런 거 들고 다니지 마 역겨워 이거 하나만 가져가면 되겠다 딱 봐도 능지 올려주네 필요 없잖아 더 소지할 수 없어 에이 이런 거 알아서 딱 대야지 이거 시내가 어느 땐데 스넥이고 극대화 확률 증가? 어디시고 방패야 이거? 아 가시특화네 어 아 뭐야 아 한 번 오랜만에 해볼까 그래도 성전사인데 방패 들어야지 전부 힘 들어 이거 당신을 보면 용기가 생겨나요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지칠 때 당신은 더 기운을 내고 와 방패 엄청 크구나 당신은 믿음을 더 다짐 와 세 보인다 이렇게 보니까 검도 작아 작은 게 뭔가 껌백도 하고 껌백도 하고 말이야 방어력 엄청 올라갔네 데미지는 많이 안 줄었어요 의외로 크 아 잠깐만요 어어 어어어 아 가다라바사 아아 어르르르르르르 됐다 대화에서 여행을 끝내라고? 잠깐만 얘는 왜 기어들어왔냐 미트콧 없이 티루엠은 대화도 안 듣는데 심지어 야 아우리엘 승리의 말이다 디아블로와 그 안의 모든 악을 완파했다 어 그래? 아 뭐야아 어 이렇게 민민타게 끝나 그럼 평소에는? 아이고 뭔데 이렇게 주워 이거 죽으라고 뭐야 뭐가 없어졌는데 아 방패 내가 들었구나 그래서 없는거구나 마을로 돌아가야겠어 아 이게 뭐니 전화 나니? 이해가 안되는데 아 짜증나 분해 좀 하자 티디엘은 왜 티디엘은 왜 달라붙었어 금붕어 똥 하기로 했어? 제가 옛날에 디아블로 발매됐을 때 듣기로는 티디엘이 쩔해준다 그랬는데 그게 뭔가요? 아시는 분 있나요? 티디엘이 엄청 세서 티디엘은 쩔 받는다는 내가 얘기를 들었던 것 같거든요 카더라로 뭐 그딴거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도면 어떻게 쓰는거지? 아 이렇게 쓰는거구나 그러면은 전.. 전설이니까 전설 색깔로 나오겠네? 그딴거 아닌가 보다 뭐가 소물이지? 너무 위험이 없어 일부러 패치했나봐 노가다 할까봐 아 여깄네 레오릭의 전광이 뼈는 뭐냐 그 새끼 뼈도 실존이었냐? 다 안되서 가져온거 아 나 이거 가져갈 것도 없는데 다 전설이라서 이제 아 쪼까 걸었다 아 그래요? 그건가보다 카오방 아 그렇구나 아 그게 나온거야? 와 대박이네 나도 일단 다음막으로 아 가기가 싫은데 나 이거 메인 끝났는데 좀 아이씨 그렇네 좀 거시기하네 그리고 바지가 너무 마음에 안들어 파밍 한번만 더 할까? 참 아 사각 봤으니까 나이도 올릴 수 있겠구나 일단은 다음막으로 간다며 생각을 하죠 다음막 가는 것도 봅시다 썸네일도 찍어야 되고 잠깐만요 어 승리의 날이다 제가 잠깐 느리겠습니다 완파했다 글쎄 시간 가자 가자 마우스 피셔 마우스 피셔 너무 허무하게 죽었어 대악마를 쓰러뜨렸다 영원히 라면땅 먹어야겠다 잠깐만요 천사와 인간 모두에게 천사와 인간 모두에게 새로운 날이 열렸다 새로운 날이 열렸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용사 네팔레리 어둠과 맞섰으므로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우며 외면했던 바로 그 어둠과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그대들과 함께 서겠다 응 빨리 돌아갔구나 하지만 이번 필미 필미 이 정의가 오늘 실현됐으니 이제 나는 지혜로서 서리라 우리를 구하고자 모든 것을 걸었던 이들을 위해서 영원히 우리는 함께 서리라 천사와 인간 모두에게 새롭게 밝아온 영광의 빛을 받으며 으음 어? 바로 밤인가 봐 야 텀은 넣어야지 이게 뭐냐 헛된 바람이었다 그래서 끝나고 다음 밤 가시겠습니까 해야지 아 게어로의 정수가 검은 영혼석에 남아있었으니 난 영혼석을 파괴할 수도 그 악이 천상에 머무르게 둘 수도 없다 그러니 숨겨야 한다 천사들조차 찾지 못하게 왜 그냥 천상에 두지 이것으로 충분하게 저거 못 부수는구나 내가 못 부수는구나 나도 에펠렘이잖아 아이고 우리 조이 그만에 나왔냐 와 저게 숨긴다고 숨긴거야? 한가운데다가 해피 피셔놓는데 갖다놓은게? 굳이 하긴 하겠지만 벌써? 하하하하 칼에 나한테 주던가 검은 영어족을 오우야 뭐야? 왜 들이대고 있던거야? 어 얘는 통과가 안되나보다 인간이라서 아 바로 백류장 와버리네? 아 바로 백류장 와버리네? 아 네팔님이 널 막을 것이다 누구도 죽음을 말할 수는 없다 아 얘도 말을 할 수 있구나 아 벙어리인줄 알았지 벙어리인줄 알았지 고기 살짝 까딱하길래 고기 살짝 까딱하길래 이걸로 시작 오막 음 음 오막 여기부터 이제 디엣이죠 그리고 이제 나이도 상승 되구요 나이도 상승 이제 안올리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궁금하니까 천사들이 거리에서 무고한 시민을 학살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올리는 걸로 수학자들을 누가 보낸걸까 대체 왜 답을 찾아야한다 하지만 우선 이 학살을 끝내고 저들에게 성전사의 무서움을 보여주겠다 수학자라는게 생겼네 승리와 희생 구경 좀 할까 싸우는거? 가자 더 주지마 아직 아니야 티리엘이 당신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말티엘이 검은 영호성을 가져갔습니다 도시에서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왜 대화를 끊어 얘가 하지만 티리엘을 만나 계획을 세우셔야 티리엘 먼저 만나 뭐 사람을 구해 서부 원정지에서 만나자로 전하십시오 가십시오 그러세요 맹세합니다 간다고? 어디가? 가는거야 그렇게? 가라 디엘 먼저 도와줘야 되는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이거 저거 풀리면 다 다시 리게임 해야되는데 파밍하고 싶었나 보구만 주인공도 우리 다 죽었어 저 괴물이 우릴 다 죽일거에요 어머 어 57 됐다 풀린거 있니? 아저거 보자 별로 궁금하지도 않다 이제 솔직히 도시로 들어가면 이 살사랑 멈춰야 돼 도시로 들어가면 이 살사랑 멈춰야 돼 강타 쪽 풀렸어 강타 필요 없는데 충망 아 아 망지가 따라다니며 아 규탄은 또 여기선 안돼? 음 저런것도 있어 야 제어효과 면역은 진짜 좋다 절대 안죽겠는데 저거 있으면 또 지금 당장도 안죽으니까 그냥 가죠 또 지금 당장도 안죽으니까 그냥 가죠 와 이거 괜찮다 느낌 잘 만들었다 와 잠깐만요 거리에 나가면 안됩니다 제 물건입니다 그래 니 물건인거 알아 뭐야 내가 훈쩍 안됐나? 뭐지? 세상에 종말입니다 이분 나쁘게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나가고 온 도시가 수확자 천지에요 상전자는 없습니다 토리온 장군님이 옛 자카룸 성당에서 희남인 한부리를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쯤이면 모두 죽었겠죠 잠깐 당신은 찰벽의 성체를 구하신 성전사님이시군요 저희도 구해주실거죠 그러겠습니다 맹세합니다 아 왜 아 맹세를 왜 아닙니다 하고 잡아 떼야지 자식 안되겠구만 왜 악마의 핏줄이야? 죄 없는 사람인가 보네 설명해주니까 좋구만 맨날 포켓몬스터 레드마냥 잡치고 있는 데서만 하다가 말 많은 애 하니까 되게 좋네 설명도 해주고 얼마나 좋아 뭐야 어 이번에는 얘가 설명해주네요 케인도 이런 애들을 못만나봤나봐 맨날 케인이 설명해줬는데 아 여기가 성전사 본거지에요 아 그래서 여기서 성전사를 주는거구나 이 디에시에서 아 그렇군요 아 이제 알았습니다 신기하네요 검 한손으로 두니까 좀 크긴 하다 원래 원치 작긴 했는데 역시 한손으로는 왜 닫아놨어 기분 나쁘게 아 다 틀어막으셨다 그러나 그 성당을 지켜라 거로운 확대를 물리쳐라 뭐야 저기요 할말 없으세요? 쌍독기님? 저기 분질러볼라 어 데미지도 은근히 나오는거 같다 뭐야 아 그래요? 어 뭐야 살아있었어? 잠깐만 야 거기서 죽을 것이지 죽은줄 알았지 나는 아 기리엘 왜 말테일의 군대가 서부 원정지를 공격하는겁니까 그는 죽음을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수확자가 누군가를 죽일때마다 그는 파밍하는거였구나 그리고 대악마가 사라진 지금이야 말은 영원한 분쟁을 끝내기에 완벽한 시기라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과는 아무 상관없는 전쟁 아닙니까 하지만 우린 악마와 천사의 후손입니다 아아 뭐야 야 잠깐만 나 좀 둘러보고 가면 안되냐? 아니 너희끼리 가 둘러보고 갈거야 아 뭐야 나 저기 안가봤다고 하지 나중에 저거 풀린 다음에 가게되나? 아 다 막혀있네 아이 뭐야 아 좀있으면 육십이다 아카르트시요 이건 생각보다 더 끔찍하군 저건 뭡니까 죽음의 시녀입니다 막을 수 있어 유화 딱대 카사든지 카사든지 모르겠는데 뒤졌어 뒤졌어 요것이 파워다 무슨 수를 써서든 네팔렘이 영혼 수집을 방해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말티엘님의 승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와아 다 죽은거네? 야아 여기 있던 사람들은 우연히 살았어 대박 이 미친 짓을 끝냅시다 말티엘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는건 그가 서부 원정지에 없다는 것 뿐입니다 검은 영혼석을 가지고 어디로 갔는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얘는 왜 온거냐 어? 아니 뭐 왜 온거야? 아는것도 없으면서? 하편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그걸 연구해 보면 그의 계획을 알 수 있을지도 그럼 연구해 보십시오 그동안 저는 수학자들에게서 도시를 구하겠습니다 도시를 구하겠습니다 가자 아 파란색 줬어 치사하는 놈들 좋은거 줘야되는거 아님? 와 한손 470이야 단검인데 대박 아 아 아 이거 너무 넘살아서 내가 바꿀 수가 없어 도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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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름 잘 만들었다 이건 중2병 보석인가? 하하하하 가자 어 여기 왜 뚫려있어 야 항아리 그렇게 많았잖아 얘네 언제 이거 다 처먹고 있었냐 왜 잠깐 들어갔다 나온 사이 이거 다 점령해서 다 청소해 놓은 거야? 이상한 놈들이네 대단한걸 아 이거 너무 아 이거 너무 심해 이거 스텔 가드 분쇄자 아 저거 너무 넘사잖아 야 이거 저것 때문에 아이템 파밍하는 맛이 없잖아 저러면은 저거 너무 사기잖아 데미지 저거 천족병인건데 만들 때까지 이거 잠깐만 이거 좀 심한데 저거는 순수하게 딜이 지금 두 배 가까이 넣은 거야 두 배 이상 넣은 거 아냐 평타 때리면은 네 배 넣은 거지 아 저런걸 줘가지고 사람 싱숭숭하게 만들어 안그래 쉬웠는데 괜히 저거 쓰게 되잖아 반지 이거 아 반지가 반지 목걸이가 그렇게 레벨이 높지 않네 내가 만들어봐도 되겠는데 한번 좀 만들면 천천히 하죠 이제 마지막인데 이거 끝나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꼬 사실상 아 뭐가 있더라도 만내 콘텐츠 있더라도 솔직히 만내 콘텐츠는 다 돌려 쓰는 거지 만내 콘텐츠 재미없는 게임 없거든요 왜 다 똑같은 거 쓰니까 옆집에서 내가 치킨집 하는데 옆집에서 닭강정 만들면 닭강정도 만들어야지 먹고 살거든요 간장치킨 만들면 따라서 만들어야 되고 만내 콘텐츠가 다 그런거죠 뭐 레이드 없는 게임 없잖아요 나는 열심히 해보겠어 좋아 아 너무 좀 그시기한데 여러가지 의미로 야 대체 60, 65, 70이야? 왜 천사가 이런 짓을 하지? 무슨 소리야 이건 보나마나 악마의 소행이라고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짓이네 얘 되게 웃긴다 영혼이라는 거 자체가 이제는 그 완전 악마랑은 다른 분류잖아 그러면은 그런 거죠? 홀령이네 홀령 고스트네 고스트 포켓몬으로 치면은 지금 포켓몬에는 악마가 없지 자 갑시다 반지는 좀 만들까? 아 이거 보석 들어가는구나 만들어봐 어 슬롯 하나 있다 왜 이따위로 줄까? 잠깐만 야 아 잠깐만 보석 어딨어? 이거 이건가? 보석 아니잖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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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이거 아 착용 저렇게 하는 거야?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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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이 저런 걸 착용해 촌스럽게 뭐해 와 이거 바꾸려면 너무 비싸다 어 지능이 없네 그냥? 아예? 뭐야 뭐야 어 내가 내가 사서 없는 건가? 내 걸로 사서? 어 뭐야 어 하아 아 그게 아니라 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말고 넣을 거 있나 내가 끼어도 되기 때문에 어 내가 지금 별로 좋은 걸 안 끼고 있거든요 사실 내 거를 돌려버리고 음 내 걸 돌려버리고 내 거에다 끼워서 넣어도 되기 때문에 그럴거면 차라리 원서저항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지능 뭐 줘봤자 30밖에 안올라가는데 저항 내꺼 준 다음에 애한테 줘도 괜찮을 것 같아 신성기술인데 신성기술의 재사용시간 솔직히 더 좋거든요 이게? 제어도 있고 군중제어도 있고 신성기술이라고 할만한게 딱히 없어 너가 신성이니? 신성으로 가자 너 못 지나간다 했었구나 신성으로 가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차피 능력치는 같으니까 저게 굳이 필요가 없네 너도 이거 신성일 거 아니야 직발하면은 어 이것도 신성이죠 신성 두개 아 아 그때가 나름 음 여기다가 박아서 가자 그러면 내가 이거 입어야겠네요 원서저항해서 아 잠깐만 이걸 동료 주는 걸로? 최고의상상 착하기도 하셔라 별로 세진 것도 아닌거지만 속도가 일단 올라갔으니까 분해나 하자 저항 얼마나 올라갔어 그래서 저항 얼마나 올라갔어 그래서 음 많이 올라간거 같은데 아 너무 밉니다하다 근데 뭔가 가자 그냥 아 뭔가 새로운 막 왔는데 메인도 너무 신고 끝났고 빨리 가자 몰라 뭔.. 뭔 놈.. 뭔 놈에 가봐? 디아블로 잡아서 파밍을 하고 싶은 누구이죠 비명의 집 써본가보다 성전은 계속된다 오오 집이 왜이렇게 넓어? 넓은 집 사니까 죽는거야 뭐야 사람들 갇혀있었어? 여놈의 세 여 여놈의 거 너흰 인사 안하니? 빨리 육십 찍고싶다 오늘 그냥 바로바로 달려가죠 어 레벨은 먼저 보겠습니다 빨리 빨리 가자 뭐야 다른 궁수라면 내가 돌진에 들어가면 피하기 마련인데 이 녀석은 꿈쩍도 않고 그 생기없고 튼긴 민꾸명으로 화살때만을 주시했다 야 치는거랑 같은 터미지가 들어가냐 심지어 내가 가르치러 보는 머리를 자르는 순간도 너무 화살을 쏘리다 공포는커녕 자기 보호본능도 없는 척과 어떻게 싸운단 말일까 공포는커녕 자기 보호본능도 없는 어떻게 싸운단 말일까 공포는커녕 자기 보호본능도 없는 어떻게 싸운단 말일까 아니 경직은 들어가겠지 이거는 속도해도 되겠다 어차피 이거 이렇게 때릴거면은 속도가 낮겠는데 평타로 잡자 공속에 특화되어있을만한거 죽음의 동물이잖아요 아 이거 할래 이루어진기도 아 맞다 이거 말뚝하면 안되지 또 아 개 귀찮아 진짜 또 누굴 구해줘야겠구만 마흡사의 방 뭐야 레이크로스 인시트 뭐하는거야? 이게 무슨일입니까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목숨을 돌려주려고 도둑맞은 영원들을 풀러내고 있습니다 친구야 지체가 이미 속고 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을 겁니다 이게 무슨소리지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안하는데 차럭 차럭 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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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벌써 죽었어? 어, 힘 171 아, 뭐야 예, 예 어, 레벨업하겠는데, 이거 서브캐스트 경험치 많이 준다 어디로 가야 하오 죽은 말 유황석 검 디자인 좀 보자 야, 462가 뭐야 니가 아이템 너무 잘 나와서 좀 그렇다 수확자가 한 짓이 아니다 살인자들을 찾아야 된다 틈새시장으로 살인마들이 또 일을 했구만 야, 뭐야 너무 놀라서 변신해버렸는데 대화로 넘어갔어 우린 이미 터치를 준비해두었지 포시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왕을 공격한다는 것 뭐야? 우리 동지가 아니었나? 그럼 죽어야지 실내에서 번개 오오 경험치 잘다래 오오 경험치 잘다래 윈천경 나같은 시기에 지한 감정은 접어두겠다 하니 그저 기쁠 따른 서부원정제 축복이 함께하오 되게 낫겠다 배기 데미지 올라가도 소용없지 솔직히 내가 배기로 때리는게 아니라 도끼 던져서 싸우는건데 가시피해는 일단 제쳐두고 야 이거 어디냐 여기 아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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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야지 정신 안차려 아 되게 살기 좋은 동네다 근데 도시 되게 예쁘다 물론 악마한테 지불받고 있긴하지만 뭐야 같은편이니? 왜 악마를 찍어버리고 되냐? 도시 어? 끝내주네 기자는 참 잘했어 블리자드 게임에서 망하면은 건축업해도 되겠어 도시 예뻐 아 원래 블리자드가 워낙 이제 이미지 좋고 그래서 대외적으로 블리자드 이름을 쓰는 것 뿐이지 원래는 이제 다른 어디였지? 기억이 안나네 다른데 밑에 있었잖아요 좀 종합적으로 하는 회사 이제 축소도 들어갔고 어 건설해 그냥 좋은 집 만들면 되지 뭐 10년간 100년간은 게임 만들었으니까 100년간은 건물 만들면 돼 되겠네 이제 인정 양조장 어이구 쏠쏠한데 보는 맛도 있고 누가 대장이냐? 아 너가 대장이야? 아 너가 대장이야? 여기지? 뭐 한방이네? much 마루 just look at no lo 희망이율법을 향해 가고있습니다 아 이거 좀 뭐 좀 볼라그러면 죄다 걸려있어가지고 희망이율법 아 저건 못보겠네 지금 보면은 뭐 별거 있겠어? 뭐야 아 깨울라나본데? 야 어떻게 곱게 이렇게 다 구글게 해놨냐 아 범위 너무 작다 규탄 뭐야 걘 어디가 신현은 난 두개 찾아야 되니까 확실히 다 돌게 되긴 할거 같네요 맵을 예쁘게 만들어서 다 뒤져보게 만들거 같은데 이거 딱 보니까 너무하잖아 아 보물고블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지금 내 딜을 버틸 수 있을까? 구석에서 오호 뭔진 몰라도 소원하기 전에 죽은 것 같은 오오 야 뭐야 목걸이 나왔어 허리찌랑 둘다 필요한건데 잘됐네요 어? 아 언제 이렇게 많이 먹었냐나 보건 기억도 안났는데 한손먹이 됨씩 500이라고? 아 모든 원소죠? 자원소문이랑 감소 이게 더 좋다 인간적으로 어 어 너무 좋다 야 5천 주고 변환하긴 했지만 극대 확률 휩쓸기 축복받은 방패 저건 아직 아니고 번개 기술로 주는 피해 5%인가 아 됐어 지금 신성으로 5개 탔으니까 야 이제 한손먹이가 500이 넘네 힘이 안 붙어있는게 좀 아쉽네요 와 천둥신의 방.. 방력 아 번개 기술 15%? 야 번개 가야겠네 이거 어 어느정도 좋긴 한데 번개로 바꿔야겠다 안되겠다 이거 번개 20%인데 이러면은 아 근데 힘이 빠지네 140이 아 그럼 됐지 아 이번에 화염이야? 아 미쳤냐고 아 근데 힘이 없다 아아 야 왜이러냐 이거 이속 아 이거는 돌려보는 걸로 하자 나중에 아 지금 돌리자 가자 어차피 메인 보면 순식간에 잡을 것 같아 생각에는 난 필요없는거 알고 난 필요없는거 알고 돕게되어 기쁩니다 돕게되어 기쁩니다 기쁘신 분이 돈을 받아? 건빵 짓냈어 아아 10%가 최하점이네 여기서 힘도 바뀌는구나 여기는 여기도 힘이 바뀌네? 여기도 힘이 바뀌고? 잠깐만 잠깐만 여기도 힘이 바뀌고? 여기도 힘이 바뀌고? 여기만 안 바뀌어 번개 저항은 아프지 않은 것 같은데? 아 이거 너무 어 교체가 그냥 그냥 공짜야? 물론 재료 먹긴 한데 어 힘 하나밖에 안 돼 근데 하나만 돼도 충분히 좋은 것 같다 공속 5%에다 활력 붙어있는데 아 보석 괜히 넣어놨네 38000 네 피같은 보석 안두이 아 극대화 언제쯤 하냐 극대화 극대화는 갈길 너무 멀어 빨리 무기 하나 받아야 돼 아 근데 이 무기 좀 그렇다 너무 그래 너무 쎄 모베리아 이게 어딘데 이렇게 못 가고 있는 거냐 두 갠데 하나만 못 찾은 거야? 아 좀 그럴 수가 있어 군중제어 7%의 효과를 전혀 못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방배받기로 막은 거야? 신혜 잡았다 좋아 아 이리로 갈까 그냥 어 저기 뭐 있네 아 맞다 번개요? 아 번개가 지금 어느 거였죠? 번개 내가 지금 10%를 했었나? 15% 아 번개로 바꾸죠 하늘의 분노를 이제 아 신성도 아까운데 아 넘모찌로 바꾸고요 그래요? 제가 그렇게 어설픈가요? 생선 장수 아줌 우유단지 쇠스랑에 얽힌 일 기억납니까?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네요 아 자원 소모량이야? 아이씨 그러면 너는 딱히 할게 없네 넌 그냥 신성 발현해라 참나 이거 써먹고 써먹기가 애매하네 아 이거 굳이 이거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내가 왔다갔다 그러니까 천벌의 검 천둥구름 가죠 천둥구름 가고 아 휩쓸기 좀 애매하네 아 근데 15% 그렇게 쎄지도 않아서 이게 낫겠다 소모량 낮은게 아 아니야 어차피 던질거잖아 그러면 평가 쳐도 되잖아 그러면 차라리 기절 걸어 에미지 걸고 공속도 증가 붙어있네 이게 급속 가자 광신 신성한데의 천부의 힘 됐네 휩쓸기는 쓸 필요가 없겠다 이제는 그리고 이제 불가빠도 좀 바꿔야겠습니다 레벨도 좀 차이가 나고 전설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먹는다고 먹어지는게 아니라서 데미지가 조금은 세지지 않았을까 하는 이게 적있다네 표지 떴네 순간적으로 검으로 떼일줄 알고 쫄았네 내리는거 자세잡는거 보고 또 스킬맨으로 바뀌었는데 죽어 기디어내기 기디어내기 아 공속으로 그냥 할까 아 근데 너무 진짜 신발 때문에 내가 뭐 어떻게 해먹을 수가 없네 이거 되게 잘 싸운다 법사 완전 시체 바시네요 스웩만씩 나온다니까 뭐 아 뭐야 못 건너가? 수뒸 어딨냐 도가님 아 이거 먼저 깨야되는구나 아무 생각 없이 때리고 있었는데 여기 와 바로 끌고 가는거 봐라? 이리와 됐다 영원도가니 파괴 파괴 담대한 흉텀 야 양선봉인데 450이라고? 왜? 너무 낮은거 아냐? 지능이라 그런가? 고맙소 당신이 늦지않게 여기와서 날 구해줄줄 알고 있었지 뭐야 미리암이였어? 어떻게 그런걸 아십니까? 난 미리암 자우지야 배친족 선견자 뭐야 걔 아닙니까 전에 구해줬던 애?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도 미리 봤어 하지만 다른 애인가 보구나 늙었네 너 난 당신을 도와주러 오는거야 이제 도가니가 딱 한개 남았어 그것만 없애면 죽음의 신이고요 그래요? 전에 얘랑 똑같이 생긴 애가 있었잖아요 이름도 비슷했던거 같은데 잠깐 돌아가서 확인해 봅시다 얘랑 무슨 사이인지 궁금하네요 상호작용이 있지 않을까요? 어 여기에 원래 여자가 있었잖아 뭐야 어딨어? 원래 원래 고추전원은 누구였지 그럼 걔는? 저 분이 그래도 미리암 아니였나? 저 분이 초등학생들의 동생을 구하셨어요 일단 가라 버리십시다 이런거다 아 너무 적적한걸 가자 이 아줌마 그 아줌마에요? 아 이렇게 늙은거 같지 왜? 좀 젊지 않았나? 그냥 아줌마 아니였나? 할머니 됐는데? 근데 쟤 없어도 다 할 수 있는건 되네 흫 와 쵸비 한꺼번에 나 뭐라 잡고 싶은데 어차피 저거 어차피 왜 안가지 저거 어차피 왜 안가지 저거 흠 천건 괜찮네 인근 꿀인데 규탄에도 발사되면 좋을텐데 아 그럼 되게 재밌을텐데 필사적인 결의 끼고있는 방패가 가시피해이기 때문에 어 빨라 빨라 바람 앞에 쭉쩡이 같군 바람 앞에 쭉쩡이 같군 바람 앞에 쭉쩡이 같군 잠시만요 아 왜 이렇게 많아 어 별로 어 나 아직 안찍은게 있네 친위대병 64레벨? 저거는 그러면은 DLC 안사면은 못쓰는 기술인가 보다 아 난 미래뿐 아니라 과거도 보지 죄책감이 당신을 집어삼키게 두지 마시오 그래요? 그거 말고 룬으로 먹고 싶었는데 어차피 그런거 있어도 다른거 다 어차피 똑같지 않습니까 다 쓸 수 있는거 도가니 도가니 아니 레빌링 좀 하면서 다녀야겠다 느낌푠 있네 여기? 오 dating가 찝기만큼 나오잖아 고약한 모루 별 쓸모도 없는 기어 나왔네 아 휩쓸기 이속 아 왜 이래 레벨 더 높은데 레벨 6 차이 나는데 힘이 더 꿀리면 어떡하니 아 정말 이거 바꾸자 이제 휩쓸기 또 어디 붙어있어 휩쓸기 써야겠다 휩쓸기 28% 붙어있는데 써야지 뭐야 남편 너무 처음 맞아 그래픽 깨졌는데 어떡하죠 뭐 뭐 뭐 아 뭐야 얜 또 눈치 없이 키워나와가지고 감동해 파노라마 지금 찍고 있는데 죽어 눈 없지는 사망이야 10% 남았다 아 얘 색깔 되게 예쁘다 금색으로 변하니까 금피가야 아 근데 나 이거 이동하면서 때리는 거 참이네 뭐야 속도 왜 이래 중간에 캐스트 있는 거 너무 좋다 되게 잘 만들었어 게임 너무 좋아 저거는 진짜 재밌어 중간에 캐스트 있는 거는 로스트하크가 이거 따라간 건가 보구나 로스트하크에서 또 칭찬했었는데 내가 역시 맛집이지 그리고 당신은 자신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절대로 믿지 않는 바보자들 찐노가 보존 아 야 한 대 흙살이 나가지고 못 먹었네 그냥 죽아 뭐야 왜 안 나가 톱니바 도끼 안 나가 뭐야 그치 아 자식의 길이구나 만내볼 바닐라 만내볼 찍어보고 싶은데 야 쟤 너무 말하는 게 너무 지금 시간이랑 안 맞잖아 이 잔인한 세상 속에서 말이야 반통 방패 방패론 상당도 못 해봤어요 아니 찐노가 적히네 왜 이렇게 아프냐 어우 아파 최고의 가시 가시? 아이 아이 불켜 이씨 개 아프잖아 근데 아직까지 한번도 안죽었네 어쩌다보니까 게임이 참 이거 야아 이거는 내가 쓰고 싶은데 아 너무 쓰고 싶은데 이거 너무 사기무기를 줘가지고 내가 쓸 수가 없네 아 나 양손 쓰면 한손 쓰고 싶은 내 마음을 지금 개사기무기를 줘도 데미지가 거의 뭐 한 다섯 배로 늘어버려가지고 내가 이거 아이템 바꿀 수가 없어 야 어떻게 내 평사가 육만 들어가는데 톰 도끼 던진 게 17만이 들어가냐 너무하잖아 이거는 어우 보조 기술이 필요가 없네 솜을 빼야겠다 이거 레이저도 빼야겠는데 이거 뭐야 용기 율법 가자 맘만하다 얘가 이거하고 근접 때리는 게 제일 빠를 것 같다 서브다 그윈돌린 야 너 다크 소울에 나오는 그윈돌린 아니냐 어떻게 멀쩡하게 있냐 다 제작달라고 있는데 그윈돌린 아 줄 막지마 나 이동해야된다고 규탄으로 끌어내는 거 좋다 아 묶였어 아 너무 사기다 진짜 이씨 너무 사기다 바지를 빼야겠는데 이거 제대로 써먹으려면 와 규탄 피해 14%? 오젓다리 아 내가 이거 슬롯 썼구나 아 여운이 고맙습니다 이제 우린 쉴 수 있겠군요 아 이거 앞에 검에 붙어있을까 아니요 단검으로 그냥 아 스프 쓸 필요가 없네 우리 아저 그냥 쓸 필요가 없잖아 아 어저께 그래 카이티하는 연습하고 있어 이런식으로 날 훈련시키다니 족한 놈들 아 동지가 무슨 아니 이거 너무 사기네 진짜 도끼 던지는 거 어 50명 잡았다 2.25배 벌써 30% 넘었습니다 조끼맨 개사기 공속 증가를 좀 많이 붙여놔야겠어 도끼 뭐 무기 공격 무공만 가져가면 되니까 힘이랑 힘이랑 공속 무공 세 개만 챙기면 되겠네요 극대화도 딱히 뭐 들어갈만한 수준은 아니고 지금은 빠르고 강력한 걸 어 여기다 영원의 도가니 찾기 이제 마지막 거네 딱 되라 이 말이야 당신은 죽음의 부하들을 처치하는 솜씨가 아주 예술이라니까 그 짜증난다 선배님 완전 최고다 최고 부대를 뒤집어 놓으셨네 이거 되게 웃기더라 야 야 야 뭐야 왜 이렇게 동그라미 커 미지의 수정 어허 어허 아 땅수면은 무기론을 두개 막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되게 좋네 뭐야 왜 왔어 아 너가 아 너가 주술 걸던 애구나 어 평타만 치면 돼 야 이거 바바리안 얻었으면 진짜 쎄겠다 이 무기 바바리안은 평타 치는 애 아닌가 개쎄겠는데 방금 그건 누가 낸 소리죠 우르자엘일걸요 우르자엘이 누굽니까 이 도시에서 말티엘의 군대를 지휘하는 천사라오 당신 때문에 꽤 열받은 것 같던데 잘 뵙고 피신처로 아 이제 이제 발라만네 얼마 안 남았다 30%만 더 올리면 되네 생존자의 피신처로 돌아가기 그냥 돌아가자 이거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돼 오 으름의 장비 장비 야 끼고 있는게 좋네 뭐야 이거 육신에 빌게 나왔네 응 7% 다른건 그다지 필요없네요 누구였어 저쪽이구나 저런데 있냐 이야 멋있다 장갑이랑 어깨 색깔이 좀 안 어울리긴 하는데 멋있어 변하고 계십시오 변형시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서부 원정지에서 영혼들의 힘을 모았던 건 영혼석을 변형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노리는게 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가 닥치는대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지 않소 뭘 더 알아야 하는걸 말체를 막으려면 그가 무슨 일을 할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하다가 우선 그의 계획을 간파해야 합니다 지가 흡수하거나 그런거 아니겠어 어차피 해봤자 그런거지 뭐 흡수를 하건 뭘 어떻게 하건 써봤자 그런거지 뭐 부활시키진 않을거냐 악마 저렇게 죽이고 악무의 후손이라고 사람 죽이고 다니는데 아 그런가 보네 아 영혼을 영혼을 흡수해서 강해질 수가 있으니 그거 플러스인가 보다 그래 라즈보다 곱하기 7이 디아블로잖아요 대악마 뭐 합체했다면서요 근데도 지금 한막만에 전투력 상승해서 순살해버렸는데 이게 한막 다음인데 말티엘이 저 7개만 먹는걸로는 안되지 영혼도 먹어야지 많이많이 먹고 무럭무럭 자라야지 상대가 되지 가자 아우 그대로와서 터맞고 있네 혐의네 진짜 야 너무 너무 추풍낙엽인데 이거 큰일났는데 극대화 100% 띄워도 이곳보다 세진 않겠어 지금 당장은 평타로 들어가는거 너무 어이 화염의 신전 뭐니 클릭좀 하는데 장어와 곰은 나머지 들어갑니다 얘 왜저러냐 9.5% 증가 야 9.5%라고? 어깨 60레벨 힘 음 하늘의 분노 15% 괜찮네 물론 규탄이 지금 엄청 세긴 한데 26%라서 뭐야 왜 같이와 이뤄지는건가보다 어우 클릭 아주좋아 어우 클릭좋아 잠깐만 잠깐만 가둬놓고 때리기 이끼없기? 탑을 격돌 탑을 격돌 이딴거 놔주냐 기분 나쁘게 파이언매신용 셋 처리하기 어우 레벨 얼마 안남았네요 아 왜 자꾸 침묵걸어 기분 나쁘게 어우 예에에에쓰 특대 확률 증가 모든 원서좌왕 죽어 하늘에 분어도 좋은 것 같은데 힘 더 높으니까 이거 끼자 그냥 꿀릴 거 없네 자 그리고 대만원 만렙 60 메인 만렙 60 어 풀렸어 풀리긴 한 거냐 보호는 뭐야 아 방어도 좀 더 신규 포화 찬란 보석 하나당 힘이 증가합니다 방패 묶이고 있죠? 규탄 상승이죠 필요 없잖아 포화 찬란 가자 필요 없지 뭐 돌아다녀봐 45,000인데 지금 돌아다니면 불은 악마의 도구인데 천사가 사용하는 걸 보니 뭔가 이상하네요 불은 악마의 도구이다 원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보석 몇 갠데 그래서 보석 하나 세 개 실력 4.5%야? 아... 이게... 하... 야 너무 적... 야 이제 힘 몇이야 그래서 힘이 이게 3000이네? 포화 찬란 들어갔는데도 그니까 그 저것만큼 올라가는 거 없을 것 같은데 당장 쓰고 있는 곳 중에서 좋아 서부 원정지의 오래된 비족 자택에서 거대한 사냥들을 흔히 볼 수 있어야 살아있을 땐 온순에 뻔한 녀석들이 수학자의 수학에서 공포의 존재가 되어버린다 아이템 얼마 있어 15만원이야 돈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지? 서부 원정지의 주민들을 사냥한다 이들이 시체에 무슨 짓을 하지 못하지만 장악 기록할 수 없을 정도다 서로 담으라 이말이야 여기 있니? 새로운 이벤트 본관에 들어가기 얘는 뭐 자동으로 대기하고 있냐 밖에 적들 그렇게 많은데 뭐야 이제 라키스의 혈통이 다시한번 서부 원정지의 왕이 안 될 것이요 그게 당신입니까? 내 조모께서 코렐란테아의 따님 뭐야 개뜬금 없이 갑자기 왕위를 계승했어 조모께서 왕비가 아닌 장부의 소생이란 이유로 거두지 않으셨지 평민들이 나를 받든다면 서부 원정지는 자유와 평등의 터전이 될 것이요 계열은 보장이 사라질 테고 왕 장비 판명할 거 없나? 본무기를 보여서 권력을 붙여야 하고 작은 공짜인 셈이지 서부 원정지 사람들이 거리에서 학살당하는 동안 반역을 꾀어다니고 그래서는 왕자에 앉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 표생 이날을 준비했다 이 성적탈약자 어 이 새끼 왜 나한테 화내고 지랄이야 맞는 말 했는데 너 친구 네 아이템 좀 파밍하자 야 왜 안 빼고 치냐 네가 범인이니 이 새끼야? 딱 돼 너도 범인이지 딱 돼 아주 악마가 따로 없으면 아니었네 아 진짜 귀찮게 고네 야 민지마 왜 이러지 나한테? 아 야 왜 안 죽었어 너? 아 그건 죽어줌 어 뭔가 막 나왔어 나도 파밍 이제야 알겠다 내 사사로운 감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내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들에겐 구강이 필요하다 우리의 저항은 오늘부터 시작이다 왜 뭐하니? 윈턴경이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줘 이 수학자들에게 서부 원정지를 내줄 순 없다 내 목숨을 걸고 이곳을 지키리라 오우 야 뭐야 야 야 야 잠깐만 어? 오 잠깐만 이따 이거부터 아 시끄러어 와 힘든데 잘 만들어졌네요 오우 나 데미지 대따 높다 이제 1300이라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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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데미지 올라가는 것 좀 보고 야 나 그냥 이거 껴야겠다 어 너무 뽕만 좋다 7만인데 이거 좋은거 인정하는데 내 취향이 아니야 도끼 던지는거는 아 휩쓸기 쓰기 싫은데 이제 아 몰라 가자 아 물론 데미지는 도끼 던지는게 훨씬 셉니다 대담이지만 도끼 던지는게 너무 사벽으로 셉니다 하지만 1300이다 창 좋아하거든요 저 은근히 검도 좋지만 창도 좋다 이말이죠 디자인 너무 마음에 들어 그리고 같은 무기 계속 쓰면 질러서 못합니다 저는 야 1300이 나올죠 상상도 못했네 어떻게 1300이 나왔대 네 그리고 장점이 스킬 데미지가 엄청 세지잖아요 물론 도끼 던지는게 더 세지만 그래도 레이전 세잖아 레이전은 세진거 맞냐? 아 세졌구나 2배정도 올라갔네 너무 딜 약하다 근데 서브 다 해야지 유골보관소 아 여기 좀 긴가본데 좋아좋아 허깨비 아마도 순사보다는 낙마로 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저기 내 발렘의 잔재가 아닌가 저기 데미지 60만 나오네? 그렇지 안 돼 제발 때리게 해줘 아아 아아 2.5까지밖에 못먹었어 아 노래좀봐 저작권 냄새나 제 첨벌을 받아라 제 첨벌을 받아라 아 화끈해 마음에 들어 하필 아 이거 천두기니까 이제는 그거 써도 되겠다 그 아 아 아 아 슬기 애매한 휩쓸기 써야되네 계속 휩쓸기가 나왔어 하필 아 근데 내 레벨의 장비 맞게 나오는 거 너무 좋다 근데 이거 아이템 뭐야 왜 이래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겼어 계속 보니까 약간 정이 가게 생기긴 했네 아 왜 이렇게 돌아다녀 기분 나쁘게 아이씨 이리 와봐 개 귀찮기고 오네 진짜 잡았다 관계 피해 별 필요가 없다 와 한 번 휘두르니까 2층 나갈때는 뭐 한 번에 가게 해주겠지 게임이 너무 위기감이 없는 거 같아 아하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한 번밖에 못해봤지만 100만 데미 들어가네 이제 가케라 이 말이야 지금은 안되겠어 진로가 부족해 아 저기 오우 예아 예아 개 화끄네 개 재밌어 이런 걸 원했다고 뭐야 어디서 어디서 사 20% 올라갔어 한 번에 20% 올라갔어 한 번에 입술 모양 자소정은 뭐야 입술 모양 다이아몬드 뭐야 어 이게 제일 좋은 건가 언소정 62 우와 60 올려준다 60 돌아가서 갈고 와야겠다 생명력 20% 와 정혜에게 주는 데미지 16% 진가? 와 너무 야간친 거 아니야? queue 수리하고 구내 다 갈래? 아 다 갈래 그냥 오우 야 뭐야 저런게 있었단 말이야? 나 이걸로 할래 올 그리고 포격 대미지 상승 있지 않았나? 이거 재사용 대기시간이 감소하고 결사대 피해 20% 증가해 어 나 이걸로 할래 결사대도 하자 공수 아 규탄 올려놨는데 나 규탄 높은데 지금 아 신선 규탄 좋은거 같고 아 아르카나 빼버릴까? 아 휩쓸기? 휩쓸기 머리랑 신발이라서 60레벨 거 한번 찾아보자 60레벨 신발 투구 50% 10레벨 구 Syria 구 Pence 다arp 뭐가 저러냐? 어어 이속 축복의 망치 아 축망 필요 없는데 휩쓸기 빼자 이제 휩쓸기 대신에 그 군맞을 줄 하자 어딨어 군마 세독 맘에 드는데? 축망만 바꿔주면 될 것 같은데? 키리엘이 시켜서 키리엘이 시켜서 하하하하 공감합니다 개웃기네 말하는거 솔직히 인정하지 결사대 방호도 결사대 초당회복 다 좋아 방호도 갑니다 너 뭐 바꿀거 있냐? 아 너 너무 좋아 바꿀거 없어 만족해 다 잘 나왔어 개 만족해 안 나온게 없네 요구레벨 바꾸자 요구레벨 요구레벨 누가 요구레벨 쓰냐? 혹시 다른거 있으려나? 아 그래도 이거 해 야 요구레벨 뭐야 너 레벨 왜 아 요구레벨 아 요구레벨 10일 감소해서 이렇게 요구레벨 왜 필요한거야? 아 몰라 일단 바꿔 그렇지 경험치 경험치 내놔 다른 계정에서 사용할때 쓰는건가? 혹시 판매무기도 좀 바뀌어있고 그러냐? 기대하는게 좀 많다 야 한손 700이라고? 야 야 양손 야 자 기본이 잠깐만 아 야 이거 900이야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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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별일 없으세요? 엄청 세진거 뭔가 선을 넘은거 같은데 어느 단계에서지 60레벨 딱 찍고 61레벨이구나 지금 61레벨이구나 지금 돌려보내줘 보내는거 있지? 이거 뭐야 이 시끄만거 와 딜좀 봐 50만 그냥 뜨네 아 좋아요 그리고 폭격도 한번 써보자 여깄네 아 저렇게 떨어지는구나 300만 뜬거 같은데 아니 30만이 없겠죠? 가자 덕괜장식 안먹어 30만이구나 야아 백만 백만다리 왜 이렇게 센거 같지? 열어 풀감 너무 좋다 레이저랑 같이 써도 되게 좋을거 같은데 별로 안쎄다 보탄 별로 안쎄잖아 뭐지? 졸라 쎄거같이 나왔는데 좀 더 찍어야되나 룬같은거를 잠깐 룬이 있긴 하냐 애초에 꺼져봐 풀 때문에 찍을 수가 없네 와 이렇게 나오는구나 와 백프로 극대화래 야 짜잘하게 다섯개 다 주네? 개웃긴다 그래 그래 내밀어울리는 맛이 있어야 저런거라도 줘야지 필살기가 생각보다 맘에 안들어 이게 좀 아쉽네 레이저랑 같이 쓰는게 낫겠다 규탄은 쓰지 말고 규탄 특화를 시켜놓긴 했는데 필요없어 번개를 했죠 아 나 번개 맘에 안드는데 심성 가자 아 번개 오케이 안하면 또 아까워 이게 어디야 어? 아 위쪽인가? 가운데 하나 안들어간 데가 있지만 위쪽이겠지 시간이 엄청나게 갔네요 어차피 2부에서는 폴아웃 할거기 땜 달려가라 아 되게 재밌다 이거 부왕군 진노가 꾸준 아 여기냐? 아 잠깐만 잠깐만 웃기지마 웃기지마 시녀 시녀 잡아야돼 야 이거 어디야 돌아가게 해줘 야 돌아가게 해줘 시녀 못잡아 우르넬 젖지 알았어 알았어 시녀는 못잡아대 대기 1범장처럼 변했어 저거 도장이냐 대포냐 슥 변함 어 대포구나 어어어 그렇구만 아 푸지요 놈아 아 왜이렇게 많이 들어 불데미지 없나? 불데미지 그런게 어떻게 했어 불데미지 그런게 어떻게 했어 니 말하려고 나 기저식이 보냐? 우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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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 말이야 으어양 바꼈어 레이저먹어 소리는 화려한데 별거 없다 별거 없잖아 경험치는 고맙고 말티엘과 대화하시오 티엘아 이건 참 끝나겠다 이러다가 야 빨리 끝나야겠다 디아블로 잡고 너까지 잡으면 안 돼 죽음만에 경화가 있지 언젠가 다시 만나지 말티엘 돌아가면 되니? 돌아가야 해 아 바지 좀 나왔다 징벌 어힘 300 102 100이 야 100이 땡기는데 나 징벌을 갈지 100이를 갈지 좀 고민 된다 넌 왜 6개야 다른 애 5갠데 뭐야 너 징벌 돌리고 저거 쓰자 어디였어 지존 어 잠깐만 나 없었잖아 아 잠깐만 야 없어서 못 올리고 있었잖아 설마 올릴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지금 지방 저걸 올려버린 건가? 아니겠지? 아니겠지 됐어 됐어 이거 올려도 좋아 이것도 좋아 난 이제 내 선택이 아니었을 뿐 당허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야 다시 홈 끄고 있는 게 너무 좋은데 힘 3폴 올라가는데 저거는 아 아 뭘 전투사령관이라서 소용없구나 아 뭘 전투사령관이라서 소용없구나 내가 티리엘을 쳐야겠어 할 수 있을까? 어허 얘네 자꾸 티리엘 친데 둬도 되는 거야? 자 뭔가 느낌이 안 좋은데 하늘의 문노 15% 자 강 잠깐만 잠깐만 저거 잠깐만 저거 번개도 교체되는 건가 설마? 아 안되네 강타로 주는 피해만 되네 바꿔봐 모든 원서 조항 이 정도면 되겠지 뭐 충분한 것 같다 뭐야 이거 뭐가 있었네? 공격하거나 공격을 방어하거나 피하거나 적중할 때 무기공격력의 128%만큼의 번개 피해를 주는 전기를 방출한다 아 이런 기능도 있었어? 16%는 으어어어 안 있어 으어어 야 육... 600도 받는데 128 누가 logar 야! 아..찌고 뭐가 문제야 아, 잠깐만 딱! 딱! 기다려 씹아 당 bottom 어이가 없네 잠깐만 딱 기다려라 아 진짜 무거...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헉! 더 좋아 이게 하하 미친 미친게 야 이 씹아 한 아-야야..잠깐 죄송 한 손목이라고??? 아냐 그래도 힘이 난거 같애 어 너무 좋은데? 감속은 됐고 대기시간까지 감소해줘 미친놈이야 비놈 하나 있는데 비놈에 넣어봤자 뭐 넣겠어 이거 넣는다고 쳐봐 아으 비놈 은근히 괜찮은거 같은데 비놈도 극대화도 괜찮은데 그게 확률 없나? 뭐가 있겠냐 정해에게 주는 피의 보스 포함인가? 야 가자 들어와라 데미지 6만 변경없음 12만 하하하하 이게 뭔일이니 야 바꿔봐 어 단호하게? 어떻게 가르 검은 드는데 지팡이 묶이냐? 개웃기는 놈이네 너 뭐 팔거 없니? 내 입버릇이에요 뭐라는거야 서부 원정지 최고의 대접을 해드리죠 아 뭐야 갈아야돼? 12만 야 너무 순식간에 올라갔잖아 아 당황스럽네 이거 62레벨도 또 2배로 올라가냐 그럼? 와 이거 어썸한데? 좀 때려보고 싶은데 이렇게 올라가버려서 하하하하 아 이거 잠깐만 아 어디쯤 가봐 아 다 죽여놔서 내가 갈 데가 없다 다른 데는 못 가니? 사막 가던데 못가냐? 아 다음 시간에 보자 데미지는 야 데미지가 오늘 킬 때 2만 8천이었죠? 6배가 됐네요 하하하하 뭐지? 어 황당하네 어 그런거로 다음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구요 고생하셨구요 다음에 이어서 가는걸로 하겠습니다 뿅 아하 아하